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것이에요 때려 죽여 던져 저는 일본말 몰라요 시다 치는 공이 뭔지 몰라요 한국말로 써주세요 바깥사장님 시다 뜻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국말로 쓰시면 내가 바로 알아듣으면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쉬다가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이큐가 60이라 하단 커버 끌어 튀기 에 바깥사장님 쿠드롱 선수가 치는거 말하는거죠 네 네 네 이게 지금 490 이란 말이에요 한번 써봐 구경이요 구경이요? 멋있는거 쓰고 다메아 피로 가자구요? 아싸 신난다 하하하하 잠깐만 형 느낌이 이렇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누구 셔 미국특판 나오셨네 미국특판 환영합니다 하하하하 바깥사장님 포항 사신다 그랬죠 포항 맞으세요 그냥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얘를 쳐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치면 될까요 얘 쳐서 이렇게 감아서 치면 되겠냐고요 아 그래요 이것도 한방개 쳐야했는데 이거 못 치면 개망신 나가는데 큰일났네 이거 잠깐만 야 너 안맞으면 죽어 하하하하 협박을 하면서 아 잘 보고 계시다고? 네 하하하하 5월 25일날 한국에 도착하신다 그랬잖아요 5월 25일날 네 그리고 여기 김포는 대충 언제쯤인가 좀 써주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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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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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또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냈다가 이렇게 감아야 되거든요 아 옛날에는 이거 잘 됐었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? 그냥 이게 어려운 건데요 들어가면 대박이라는 거죠 김사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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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보통 이제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감아서를 많이 쳤는데 이건 될까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눕고 싶은 대로 눕고 쿠드로우 선수가 치는 것처럼 얘 쳐서 여기서 이렇게 감는 거를 뭐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음 음 여기에서 역회전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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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더 많이 내려가서 역회전을 주고 역회전 느낌 한 6시 반 느낌으로 칠 거예요 저기 BMW 사장님 지금 보고 계세요? 박수는 쳐줘요 나 10년 나게 빨리 우리 BMW 사장님이 박수 쳐주면 맞을 것 같아 하하하하 한방에 우리 BMW 사장님 박수 쳐주세요 안 쳐주면 안 맞을 것 같아요 백번을 쳐도 안 맞아요 그러면 우와 여섯개 치셨어 자 갑니다 아 느낌이 손에 왜 땀이 나지 지금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대충 놓고 치는 거예요 딱 세 번만 쳐 볼게요 안 맞아도 이쁘게 봐주시고 요거를 고대로 며칠 동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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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우리 PM W사랑입니다 나이스! 잘 보셨습니까? 김수장님 화이팅! 나이스! 저는 군과자로 보러 갑니다 1박! 이게 더 어려운거죠 난이도가 어떻게 이렇게... 봤죠? BMW 사장님! 한방에 보러 쓰 우리 여기 미국 특파 보셨어요? 목 쉬었어 기분 너무 좋아서 우리 BMW 사장님 뭐야 박수 일곱밖에 안 돼요? 빨리 100개 눌러요 빨리 박수장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더 보여줘요 그러면 안 돼요? 네 뽀로나야 뽀로나야 멋지는거 대박이네 대박 잠시 기를 많이 뺏더니 구른거지 하나 먹고 오겠습니다 야 이거 총 1번에 들어가네 나와라 기레잇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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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함 나와라 나와라 감사합니다.